국민의 생명관절을 그 눈에 뻔하도록 지켜야 대통적으로 이어서 확실히 전쟁 문제를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미친남이에요 박성현의 전쟁이기관의 생명은 가장 먼저 피해를 담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군대가 있는 우리 아름돈 아닙니까 맞죠 예 윤 선장 대통령이 무슨 불안으로 확장 전쟁 불사하면서 우리의 젊은 전쟁들의 생명을 위협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외쳐봅니다 전쟁 위기와 국민의 생명관절 내팽기 치는 윤석열은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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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너희에게 고릉 가난을 준 적이 없다 합천원원하며 전쟁 위기 부추기는 윤석열은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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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했던 건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강 건너서 돌아간 겁니다 자기는 돌아가고 한강 대교 폭포하고 국민들이 피난 못 가게 만든 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확천원원하고 있지만 아마 한반도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기 치는 대통령 누구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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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코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듯이 바로 전쟁 위기를 맞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계속 행진하게 자 우리 불변에 이끄고 태국열차입니다 함께 2차게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뒤내리는 용산역 윤석열차에 흔들리는 차 창금으로 결합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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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열 혁신 트둥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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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개쩍 팔려!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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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유킹대가 방송 아니에요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아 그래도 방송 안하던데 아 그래도 방송 안하던데 아hing 아OUT 으 완전 유아 내 ivan 민 Set In Is F It Is Q Is I I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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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되었고 저렇게 하도 하나 해 전 아비 없었어 그래서 아비를 PHPS 그러니까, 아비를 집어 harmless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매일암만큼 보러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김성경 선수 바로 아주 빨리 이끌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십니까? 네 민수인이 다 탄력이 주셨습니다 김성경은 돼지야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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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나라 문자들과 국민이나 인생 반당 사랑하는 주성들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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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свят 것들은 저기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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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쟤가!